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AMD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MD 코드명도 AMD가 되겠죠. 최근에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엔진 탑재 데스크탑 프로세스 라이젠 8000G 시리즈 출시라는 제목입니다. 라이젠 8000G 시리즈는 동급 최강의 내장 그래픽을 갖추고 있어 탁월한 전력 소비와 성능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제품 라인업 중 최상위 프로세스는 라이젠 AI의 워크로드를 최적화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AI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라이젠 8000G 시리즈는 AMD 레디온 700M 시리즈 그래픽을 탑재했다. 1080p 해상도의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기능을 지원하며 AMD 하이퍼 RX를 통해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턴오픈 메모리 클럭과 타이밍 설정을 통해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AMD X4 기술을 지원한다. Precision Boost Overdrive 즉 PBD는 간편한 원터치 오버클럭킹을 통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중앙처리장치 즉 CPU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 동사 관계자는 올인원 데스크탑 프로세스 라이젠 8000G 시리즈는 AMD AM5 플랫폼 기반으로 원활한 1080p 해상도의 환경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적합한 제품이며 더욱 높은 수준의 게임 플레이를 위한 외장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의 옵션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라이젠 8000G 시리즈는 데스크탑 프로세스는 현재 시장에서 구매 가능하며 라이젠 7 8700G는 329달러, 라이젠 5 8600G는 229달러, 라이젠 5 8500G는 17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최근 하셨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내용이 뭐냐면 4분기 실적 컨센센스를 하회했다. 긴 호흡으로 성장성에 투자하는 제목입니다.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10.2% 영업이익은 플러스 12%를 발표했다. 이는 영업이익 컨센스 대비 소폭 하회했다. 매출 총 이익률은 51%로 역시 컨센센스인 51.5%를 하회했다. 실적이 시장 컨센스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상승했던 배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전반적으로 괜찮게 발표하면서 관련된 AI 관련된 전반적으로 IT 쪽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10.49% 급등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엔비디아를 포함해 가지고 관련된 반도체 주들 AI 관련된 종모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세 현재 신고가 부근이죠. 신고가가 184.92달러입니다. 오늘 181.52달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다.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은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은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다. 난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5일선 좀 짧죠? 짧으신 분들은 5일선을 보고 투자하세요.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일, 60일, 121, 241선을 보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동평선을 보냐? 50일선과 200일선만 봅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면 현재 신고가 부근이라는 거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는 168달러 되겠고요. 2차 지지대는 150달러 3차 지지대는 130달러 그 밑에 115달러도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매진 마지막에 관련돼서 재매수 위치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질가 창으로 가서 동사 같은 경우는 EPS 같은 경우는 0.53달러 53센트가 되겠습니다. 1달러당 순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적정 주가는 키움증권에서는 154.78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개월 목표 주가를 195.52달러로 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현재 키움증권에서 보고 있고요. 이제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10% 이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0% 이상이 나오면 아, 이제 공매도 공격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동사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10% 이상 공매도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가 잘못 들었다가는 손실폭이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주가가 상승하는 건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다? 그만큼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실율이 무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괜찮은 주가 흐름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기본적 분석에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다? 자, 모멘텀과 수급 위주로 주가를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모멘텀 이 네 박자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뭐가 핵심이다? 자, 모멘텀과 수급이 핵심입니다. 국내 시장은 그렇다는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 분석이 핵심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뭐냐? 쉽게 말하면 재무제표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는 쭉 좀 이따 설명대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핵심이보다 자, EPS 증가율 그리고 에비타 그리고 ROE가 되겠습니다. ROE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되겠죠. 여기 되겠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배당이 되겠고 첫 번째 배당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사 매입에다 소화하는 것도 핵심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현재 보시게 되면 동사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재 안 나와있네요. 현재 목표 주가를 키움증권 193달러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점 참고하시고 결산으로는 12월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가서 이걸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핵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193.38달러로 보고 있고 상승 여력이 6.3%로 지금 키움증권에서 보고 있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서 자, 이제 기본적 분석에 들어와서 뭐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EPS 증가율 그리고 Ebitda 그리고 RO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자, 22,680 100만 달러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출액이 23년도에 22,000에서 그 다음에 24년도에 25,900 그 다음에 25년도에 32,600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증가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24년도는 14% 매출액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고 24년도에 25년도는 25% 매출액이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Ebitda 같은 경우는 자, 23년도에 4,100에서 24년도에 8,000 그리고 25년도에 1,000까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bitda 증가율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24년도는 93.5%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고요. 24년도에 25년도에 33.4%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854에서 3,500 6,600 단위는 100만 달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겠죠. 관련돼가지고 EPS 같은 경우도 0.53에서 3.66 5.46 저 맞죠.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EPS 증가율로 보시게 되면 23년도에 24년도에 EPS 증가율이 596.7% 증가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대비 25년도에는 49.05% 그래서 23년대비 24년도에 상당히 EPS 증가율이 상당히 좋다. 핵심이 뭐라 하겠죠. EPS 증가율 Ebitda 그리고 ROE가 되겠습니다. 핵심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PS Ebitda 마진 순이익률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12.7%가 23년대비 24년도 Ebitda 마진율이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이익률 같은 경우도 3.77에서 13.59 20.59%까지 5달러까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쭉쭉쭉 내려서 기본적 분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다 보면 EV도 중요합니다. EV하고 EV EVita 에비다라는 거는 영업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증가하느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되겠고 EV EVita 라는 거는 뭐냐면 EV 퍼 에비다가 됐죠. 에비다가 분모가 되고 EV가 분자가 됐습니다. EV EVita 를 보는 이유는 투자금 투자 대비 얼마나 회수를 하는 기간이냐 그래서 PER은 10배 기본적으로 PBER나 1배 PS나 1배 EV EVita는 보통 5배를 기준으로 봅니다. 5배에서 10배 정도가 적정 주가를 보겠습니다. 5배 미만은 조금 저평가 되어있다. 10배가 넘으면 약간 고평가 되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V EVita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관련돼가지고 매출액 영업이 에비타 아까 다 설명드렸죠. 에비타 중요합니다. 쭉쭉 내려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다 EPS 증가율 에비타 그리고 ROE 자기자본이익률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이거 다 보시면 현금으로음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현금으로음표를 말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까 핵심 세 가지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EPS 증가율 그 다음에 에비타 그 다음에 ROE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분석하면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한 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한 시간 동안 하면 안 보시기 때문에 자기자본이익률 이게 되겠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자본이익률 영어로 말하게 되면 ROE가 되겠습니다. ROE 그러니까 EPS 증가율 에비타 그리고 ROE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에서 23년도에 전반적으로 1.5% 그러니까 좀 둔화됐습니다. 21년도 47 그 다음에 47%에서 22년에 4% 그 다음에 23년도에 1.5% 조금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오늘 종가 181.45달러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EPS 증가율이 23년대비 24년도에 590.6%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고 모멘텀으로는 게임 부질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가 현재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MD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를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관련된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SK스쿄어 LX세미콘 동진세미캠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AMD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1.5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53.0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차트 추세는 약간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 추세 즉 큰 소원은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은 총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는 좀 짧게 보지 않고 좀 길게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주가상 50일 이평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일 이평선을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실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라고 되어있지만 현재 이거는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150달러 2차는 130달러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MD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